내 확인을 좀 해야겠다. 아니! 남의 집에 대뜸 들어와선 이 무슨 행패십니까? 여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. 주인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아니됩니다. 어허! 니가 지금 누구 앞을 막아서는 것이냐! 무험하다! 내 누군지 알고 일었느냐! 어허! 내가 그걸 어찌합니까? 안 되겠구나. 나는 수려한 용모와 시, 서, 화, 예능의 3절이라 불리는 이 나라의 대군 양명이다. 아니 내 정녕, 내 마음만큼은 얘를 다 하고 싶었어. 당신이 양명대군이면 나는 양명대군의 부부인이올시다! 하하하하! 니가 참 당돌하구나. 내 비록 지금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는 하나! 당돌? 당돌? 하하 좋습니다. 선비님이 대군날이시라고 칩시다. 헌데! 저 같은 아래 것들은 대군이 들어와도 집을 지킬 자격조차 없단 말입니까? 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뭐 양명대군이란 이름이 통행직이라도 됩니까?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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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